2-0 1-0 2-0 2-0 2-0 2-0 경연하고 끌어당겼습니다 3루스 김민성 막아내서 1루 1루가서 아웃입니다 2아웃 좋은 타구의 음성과 함께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타구는 홈런포는 장식이 됩니다 김민성의 시즌 첫 번째 홈런 3루 주자 2루 주자까지 홈으로 불러들이면서 2타점 적시타 김민성 했으니까요 김민성의 타구는 왼쪽으로 갑니다 담장 쪽 담장 넘어갑니다 5구 타구 왼쪽 타구 왼쪽 담장 넘었습니다 오우 해커 선수를 상대로 한 타구를 기록하고 있고요 떨어지는 공 타격 왼쪽으로 높이 갑니다 타구 담장 쪽 담장을 넘었습니다 왼쪽으로 갑니다 멀리 가는 타구입니다 담장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파울 퍼 올립니다 3명의 수비가 따라 붙습니다 파울 쪽입니다 오우 잡았습니다 마지막에 정말 기가 막히게 잡았네요 2구 왼쪽 멀리 갑니다 좌익수 뒤로 타구로 타짝 넘어갑니다 선물로 김서기 오우 반경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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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